그때 안 된다고 그때 안 될 거면 나중에도 안 돼 였다면 지금은 그때는 안 됐지만 여행을 갔다 온 지금은 나는 좀 더 갇혀졌고 내 인생은 좀 더 풍족해졌고 내 경험은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는 안 됐던 일들도 지금은 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유 작가님이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 역할입니다 보통 팩트에 MSG라고 하죠 MSG 한두 방을 좀 더 첨가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엄청나네요